친구의 부모님을 향해 서시도록 하겠습니다. 드레스가 길죠? 그래서 조금 정리하는 시간이 있으니 따뜻한 느낌으로 쳐다봐 주시고요. 작고 어이프고 정말 귀엽기만 했던 딸이 수녀가 돼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걱정되시겠지만 행복하게 잘 사는 것으로 또한 영웅을 알겠습니다. 먼저 친구 결혼인 게 이 사람을 신학식 분이 이 사람을 아무리 먹었으면 그냥 따뜻하게 한 번 안해 주시옵소서. 신학식 분이 이 사람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